네 그러면 발표해 주신 네 분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질문을 한 100개 만들었는데 현장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소화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트워킹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나눈 질문들은 네트워킹 시간에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 대표님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독일 갔다 온 기분이 들어서 이미 독일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셔서 배우러 올 거 없다 네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아 저기 떴군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생태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배울 점이라 그럴까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도 우리랑 제일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보면 비투비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기업이랑 협력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M&A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게 되게 저희랑 상황이 달라서 부러웠는데 어쨌든 독일 생태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배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마무리가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만류를 하는 분위기로 끝났는데 요즘에 제가 한 지금 독일에 6년 정도 쭉 거주를 한 상태고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면들이 보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여기는 왜 이것도 안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적인 조금 감정이 섞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독일의 가장 특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 대기업들과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그래서 M&A 스타트업 엑싯 생태계를 살펴보면 M&A가 엑싯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IPO가 한 7, 8% 정도 조금 작은 수준이고요 그만큼 대기업들 그리고 중요한 건 독일은 사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아니고요 독일 경제의 중앙을 허리처럼 이렇게 바치고 있는 히든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업들이 본인들이 사실은 기존 제조기반이라든지 기존 전통산업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여전히 매출도 높고 하지만 그들이 AI 솔루션이라든지 앞으로 디지털화 솔루션에서는 한참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타트업들의 대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요 독일의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독일의 스타트업들에 관심 갖는 것 이외에도 한국 스타트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한국이 좀 빠르다는 거 알고 있으시고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하는데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요청을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받고 있고요 일단 기업 쪽에서는 그런 점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공공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독일의 사이클과 한국의 사이클이 너무 다르고 이 부분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합니다 아까 전정환 대표님께서도 제조 얘기하시면서 공공기관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일의 지원 사이클은 사실은 굉장히 롱텀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를 들면 창진원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올해 2월에 공고가 난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 4월에 프로그램 시작할 수 있게 하고 11월에 프로그램 마무리해서 정산하고 다시 2월에 공고가 나는 그런 사이클이잖아요 보통 내년에 어떤 공고가 날 것이다 라는 흐름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지원하는 사업은 조금 드뭅니다 독일의 경우는 그래서 공고가 나는 것도 공고가 날 것이라는 공고가 보통 한 1년 전에 나고요 이게 되게 생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하고도 관련이 많은데 제가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여름방 휴가 계획을 1년 전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너무 항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알려주면 어떡하냐 우리는 지금 벌써 이미 호텔 예약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휴가 2주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항의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라는 것도 사실은 그 해에 이것을 해치우는 사업을 빨리 예산을 소진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장기간 10년 창업지원 제도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노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롱텀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 이 롱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롱텀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현재 예를 들면 베를린시의 현재 스타트업 경제부사나 스타트업 부장 같은 분이 지금 20년째 그 자리에서 스타트업 정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실 때 20년 동안 글로벌의 베를린시의 스타트업을 지원한 관계를 찬찬히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다른 기업이나 다른 어떤 기관이나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네트워킹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분이 20년 동안 쌓아온 그런 네트워크로 어떤 행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배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배울 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대전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해외 분석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도 해주시고 정말 그 대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게 고민하셨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대전 스타트업 생태계는 최종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실행에 옮기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살짝 그 임기가 끝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아주 많이 남아계신가요? 저는 또 다른 자리에서 계속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연결되는 질문을 올려주셔서요 스타트업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대전 지역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연관된 질문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첫째는 너무 기업가가 없어요 대전에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카이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카이스트에 있는 실제 구성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다 공대생들이에요 카이스트는 공대밖에 없어서 옆에 있는 충남대의 인문학부랑 같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하지 않으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보면 그렇고 근데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울 홍릉에 있거든요 죽어도 안 내려와요 아이러니죠 서울에서 뭐 하는데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경영대 많은데 원오브템에서 뭐 할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국군인 줄 알아요 저도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옆에 충남대하고 뭔가 협력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가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남대 안에 들어가도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육성하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대하고 카이스트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뭐가 만들어질까요? 또 하나는 출연년에 있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이긴 해요 엄청나게 많은 출연년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카이스트 앞에 가면 카이스트 들어온 입구에 장영실 동상이 있습니다 그죠? 뭔 학교에다가 장영실 동상 그것도 조선시대에 있던 걸 갖다 놓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바이오텍 뉴스탄프란시스코에 가면 제넨텍이라는 회사 앞에 제넨텍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두 분 처음에 회사를 만든 교수님하고 투자자가 앉아서 책상에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도 이런 카이스트 안에 그런 동상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박세리 같은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만이 이런 기업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스타트업 연결할 수 있는 밀도는 저희가 압축을 하면 공기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하면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지고 서로 컨택이 많아지잖아요 한 곳에 모아놓으면 밀도는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밀도 있게 모아보자 두 번째는 주사위는 한 번 굴리면 절대 육이 안 나옵니다 절대는 아니죠 6분의 1 확률로 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스타트업을 저희가 1,000개를 만들면 이 중에 18개는 적어도 상장이 된다 그럼 우리 스타트업 1,000개 만들자 하는 식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도 있게 한 곳에 모아오면 저는 연결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밀도로 대표되는 대전 생태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산 또는 부울경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노태석 부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 잘 들었는데 저는 그 정책 홍보대사로 오신 줄 알고 너무나 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제 숫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듣다가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안동이 있는 것을 살짝 언급하시면서 다시 질문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연관된 질문을 또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좀 길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런 이벤트인 건지 아니면 부산 또는 부울경 생태계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복잡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창업 생태계가 상속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15년도, 16년도 정도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창업을 준비한 친구들이나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도 MVP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MVP 테스트가 아닌 다른 용어를 떠올렸거든요 시리즈 A가 뭐지? 벤처가 뭐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인프라 자체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던 상황에 대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졌던 투자할 기업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이제 그랬던 상황에 대비해서는 좀 좋아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이제 이 질문에서만 답을 드리자면 결국은 많이 알려져야 된다 생각해요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행사 자체의 차별성이라는 것은 기획 의도에 다 드러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고 활성화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때 콘텐츠적인 부분이 다른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열린다는 것이 의미 있는 건지 라는 질문에 사실 지역에서 많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모지에서 그래도 아시아를 대상으로 혹은 전국의 여러 창업 생태계 플레이어 분들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발표 중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 저변학대에 대해서 다른 건 잘 되고 있지만 저변학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랑 지금의 대답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주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정환 대표님께 그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그 키워드라고 하면 이 탑다운 바텀업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커뮤니티를 강조해 주셨지만 탑다운 바텀업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텀업 방식으로 가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탑다운으로 계속 있었던 과는 그럼 사라져야 되는 건가 어떻게 역할을 재정의해야 되는 건가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연관되는 질문으로 하지 말아야 했던 것 그 다음에 못해서 아쉬운 것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했거든요 그저께 대전에서 그 어운동 궁동 혁신 생태계 조성 포럼에서 이청수 사무관이라고 저희 담당했던 창업 생태계 조성과에 오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특이한 센터장이었다 사업비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혼자 안 한다 그러고 보통 이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랬던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옥형 과장님이라고 지금 유진투자증권의 상무로 가신 분이랑 제가 전화로 처음 알게 된 게 전화로 싸우는 거였어요 한 시간 동안 저한테 왜 그 멘토 육성 사업 이런 거 뭐 해가지고 그때 기억도 안 나는데 전국에 17개 센터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재주만 안 하냐 그래서 저는 아니 멘토를 어떻게 육성하냐 창업하신 분이 그냥 연결되면 알려주는 거지 멘토를 육성해서 자격증처럼 하면 안 된다 근데 물론 이옥형 과장님도 이게 취지가 있었고 잘 하시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좀 선입관을 가진 걸 수도 있으나 약간 저는 항상 약간 그런 사업에 뭔가를 육성해서 자격을 주고 아니면은 뭔가를 사업비를 주고 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주가 창업 생태계가 되게 초기 단계여서 더 그랬어요 저는 초기에 이미 사회적 경제도 그렇고 다 보면은 지원비를 받으려고 하는 생태계로 너무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지금 우리는 이제 제주의 스타터 생태계 이제 시작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시압부터 이제 양경주 대표가 크리스톤 양경주 대표가 얘기하는 게 제주의 묘목이 많이 생겨있다라고 3년 차에 말씀 주셨는데 묘목까지 만드는 거를 많이 해놔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너무 재수없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막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심지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도 저는 막 축소하고 싶었고 물론 지금은 전체적으로 커져 있고 그렇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도 저희는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걸 민간이 하고 저희 센터는 다른 역할을 해가지고 하거나 이미 테크노파크나 이런데도 지원 사업이 기업 수에 부해서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기업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잘 되게 하는 역할을 저희 직원들이 해서 타기관이 더 잘 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를 2019년에 서울 성수에서 열리는 거를 PM을 하다 보니까 매주 서울을 가다 보니까 제가 센터를 못 챙겨서 센터가 좀 한 번 완전히 망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했습니다 또 이것도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기관장님들 왕치미한 연임은 안 됩니다 네 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들도 사실은 좀 있는데요 사실은 네 분이 다 비슷한 맥락으로 노잼, 유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산은 유잼이고 대전은 노잼이고 베를린의 힙함도 말씀해주셨고 이런데 사실 그 실콘밸리도 그 팔로알토 지역 가면 재미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어느 순간 오피스를 샘프란이나 샘프란으로 오피스를 추가하거나 이전을 하는 걸 했는데 결국은 젊은 인재들은 샘프란 시내에서 놀기를 좋아하니까 재미를 찾아갔던 것 같은데 대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홉 분이나 유잼 도시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근데 김판근 대표님 그 모니멘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이제 데이터나 깊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게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게 이제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역량이 있는 건지 뭐 생각이나 아니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코엑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코엑스에서 A샵이라고 애플 판매하는 매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무역협회가 관리를 하잖아요 코엑스는 이거를 현대에 외주를 줘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현대가 리노베이션을 한 거죠 저희 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반에 반으로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코엑스에 들어온 사람들이 근데 그때 무역협회도 생각을 하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현대에서 신세계로 바꿨어요 신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도 안 바꾸고 별마당 도서관을 딱 세우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는 보스톤도 마찬가지인데 보스톤에 가보시면 사실 1층들이나 이런 쪽은 좋은 카페들이나 이런 거 많아요 먹고 살고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꼭 창업 건물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창업 건물만 달랑져요 대표적인 애가 대전의 팁스타운이죠 창업 건물밖에 없어요 오토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나간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초기에는 어땠냐 그러면 문도 다 잠궈놨어요 이게 앞에다가 사실 경비를 위해서긴 하지만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조금만 저희가 잘했으면 그냥 1층은 다 오픈하고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시험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창업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면 앞으로 10년 있다가 창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카이스트 앞을 만일 우리가 풀밭으로 만들고 그 앞에다가 카페들을 쫙 그 갑천변을 보면서 마치 파리에 가면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건물들이 직사각형으로 카페들이 갑천을 보면서 쫙 있으면 야 이게 나도 있겠다 나도 여기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많고 그런 머뉴먼트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에펠탑도 그렇잖아요 에펠탑은 누가 만든 머뉴먼트인가요? 그럼 만든 거지 그죠?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이 기회를 많이 놓친 게 대전은 오징어 게임하고 또 지옥이라는 걸 촬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대전 시장이었으면 오징어 게임이 떴다 그랬으면 그 앞에다가 제가 시장 안 할 거지만 할 자질도 안 되고 근데 그랬으면 그래 어차피 거기는 다 세트였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랬으면 끝나자마자 꿈돌이 있잖아요 꿈돌이 아직도 꿈돌이가 대전의 상징인데 언제쯤 꿈돌이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트장 만든 다음에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1억짜리 오징어 게임을 했으면 이름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넷플릭스하고 그거 하나 협상을 못하나? 협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기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지옥도 그랬고 오징어 게임 2도 할 거거든요 왜 안 하냐 그래서 한 번쯤 해보고 뭔가 새로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대전이 최근에 영시 축제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발 0시 50분 아시는 분 좀 그렇긴 하죠 대전시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 도시의 유잼에 대해서 사실 베를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노잼 얘기하셨을 때 독일 사람들은 진짜 노잼인데 독일이 그런 상징이 있잖아요 독일 유머 재미없다 도시로 봤을 때 베를린은 진짜 유잼 도시인 것 같거든요 도시가 그 유잼을 만든 요소를 레이어를 다양하게 쌓을수록 이 도시의 창업 생태계도 저는 굉장히 잘 발달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 베를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은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가 있죠 분단의 상징인 도시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근데 또 가난한 도시라서 예술가들이 많이 모였던 도시이기도 하고 거기를 상징하는 그 창업 생태계 핵심적인 장소가 하나 있어요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곳인데 저희 회사 1, 2, 3 팩토리가 그 팩토리를 오마주한 겁니다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는 독일에서 연극을 공부를 했고요 연극 공부를 할 때 연출 공연 준비를 하면서 제가 VR 연극을 준비를 했어요 VR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VR 기업들을 찾아가서 이제 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팩토리라는 공간을 알게 되었고요 팩토리는 앤디 워홀의 팩토리에서 따온 공간이고요 창업가들이 가져야 되는 정신이 예술가들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장소 자체가 재밌는데 옛날에 맥주 양조장으로 쓰던 건물을 뼈대를 그대로 남겨놓고 창업가들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팩토리에서 N26이라든지 헬로프레쉬라든지 그런 다양한 유니콘이 생겨나게 되고요 사실 이게 어떤 베를린에 딱 도착했을 때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아니에요 팩토리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베를린의 스타트업 유잼이 있는 스타트업이다 라고 하면 팩토리에 가면 창업가와 협력하는 예술가를 만날 수도 있고 창업가와 협력하는 예술가들의 레지던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밤마다 맥주를 맥주를 일단 주면서 재밌는 이벤트가 열리고 거기 가면 누군가를 만날 창업가와 예술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레이어가 참 상징적으로 장벽이 있던 장소예요 하필이면 또 그 팩토리가 그래서 그 도시에 레이어가 쌓이다 보니까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베를린 하면 테크노클럽으로 유잼이죠 정말 유잼 도시라고 부산하는데 혹시 노태숙 부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없으실까봐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랬고요 이게 뜨질... 아 떴군요 네 추천이 3이어서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핀테크라는 테마보다는 지역이라는 탐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핀테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거든요 전국 단위에서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빈케 그룹이랑 협업하기에 모이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VC단에서는 결국은 숙제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핀테크라는 버티컬 영역에서의 충분한 스타트업들을 지역에서는 다 발굴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핀테크라는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저희가 또 ESG나 환경에도 초점을 둔 펀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핀테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범위의 지역 스타트업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투자의 전략이고 핀테크 업체들은 포트폴리오에 담기보다는 그룹 자체와 협업하는 모델로서 같이 상생하는 모델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유잼의 도시가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MBTI의 스몰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노잼 인간 중에 하나라서 사실 옆에 계신 대표님처럼 재밌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팩트 자체가 핀테크는 그룹 창에서 협업 그리고 VC단에서는 지역에 있는 버티컬 영역에 있는 특정한 분야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잘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시리즈 A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지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노부장님 발언 중에 제가 질문을 하나 띄웠는데요 이게 길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김판건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는 듯 하면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내용이라서 숙지를 하셔서 저녁 네트워킹에 참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띄워봤고요 갑자기 치고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다시 또 김판건 대표님한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스타트업들 수도권으로 이전에 대해서 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라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어제 전정환 센터장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 대전을 떠나서 가는 사람 잡지 말자 제주도 마찬가지인데 떠날 사람은 떠나거든요 있는 사람 잘하자 괜히 밖에 있는 물고기 낚시해서 잡아오지 말고 떠날 사람은 떠나요 그런데 대전에 토포필리아가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대전에 뭔가 경험이 있고 대전에서 뭔가 이렇게 저처럼 갑천에 빠진 사람들 갑천이 너무 잘하는 게 유성구가 매일매일 매주 꽃을 바꿔요 그런데 사람이 서울처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도 너무 좋아 인구밀도가 그래서 그래요 인구밀도가 너무 좋은데 서울 같은 땅의 면적에 인구가 150만밖에 안 살거든요 여러분 자전거 타기 너무 좋아요 자전거 타면 저기 금강 끝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꽃을 너무 잘 가꿔요 심지어는 가을이 되면 국화를 유성구에 있는 유성구청의 공무원들이 국화를 다 하나씩 갖고 가지고 그걸 밖에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게 토포필리아라는 게 제가 7년 살았지만 생겨요 그런 거를 조금 느끼시면 저는 언젠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학생들이 더 이 지역사회에 빠질 수 있도록 카이스트 학생들이 기숙사에만 있지 말고 전정한 센터장님 하신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생길 수 있도록 충남대 학생들이 여기에서 궁동과 어원동에서 모여서 뭔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또 이게 제주랑 대전이랑 잘 묶어서 컨택 같은 회사 잘 만드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센터님이 더 이야기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한테는 워낙 제주에서 올해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임기 종료 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별로 안 궁금하고요 곤란하게 왜 이런 얘기를 아까부터 곤란한 질문 그래서 오히려 전정한 대표님은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상 이게 김방건 대표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아마 잘못 클릭을 하신 건 아닐까 싶어서 전정한 대표님께서 커뮤니티 활성화 핵심이 뭘까요? 아까 김방건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 이어서 연결될 것 같아요 제주에 있는 기업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주에 있는 기업들도 저는 그걸 느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되게 척박한 기업 생태계인데 그런데 그 장소회라는 게 브래드펠드의 스타터 커뮤니티에도 보면 장소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브 퍼스트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선수나 처음 기브 퍼스트 하는 게 척박한 데서 기브 퍼스트는 문화가 없는 데서 하는 사람은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브 퍼스트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디캠프 인 제주 행사에서 스타터 생태계 패널 토크를 했는데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4년 차가 된 그 희귀한 레드윗의 김지연 대표가 왔어요 또 그분이 우연히 제주 출신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4년 차인데 4년 차 이상의 선배 기업이 없다 선배 기업에게 도움을 받고 하려면 당연히 서울 판교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전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대전 친구들을 직원으로 뽑다 보니까 떠날 타이밍을 놓쳤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안고서라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는 아까 제가 컨택을 팔로우업 한 것처럼 이 기업이 성공해서 10년 차 기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후배 기업들은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또 이제 테크하고 로컬 아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테크와 로컬에 제주는 테크가 없어서 테크를 좀 보완하면서 갔으면 대전은 사실 제주 상에 고선영 대표님 같은 분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고선영 대표님한테 제주 상에를 대전 상에 하나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거기 하나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놀다가 보면 지금 카이스트랑 충난대분들도 서로 협업 안 하다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운동 공동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상상해보면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터 커뮤니티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상상을 해야 되고요 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1년 안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 지금 디캠프의 리모터크도 매주 지역에 내려가서 팀들이 하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시간이 다 됐다고 저한테 눈길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은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독일이 그렇게 낯익은 곳은 아니어서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정부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 많은데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에 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부장님 재밌으시대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인사 겸 질문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쨌든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신 오늘 발표 아니면 패널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키워드 하나와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대표님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와볼까요 이번엔 우리가 지역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지역이 세계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게 다른 도시들이랑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뭔가 독일 베를린이랑 전주랑 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불경이라는 테마를 얘기하긴 했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모두 고유의 매력과 특성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창업 생태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아마 오늘 네트워킹 하시면서 울산과 경남, 부산의 플레이어들과 각각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그 매력들을 좀 더 자세히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각 지역의 매력을 좀 아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차피 지금 선진국인데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저는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서울만 바라보면 이 사회는 척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지역에 몇 개의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경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이고 당연히 제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메가시티화 되고 거기가 서울의 보험관인 게 되면 저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다른 분들 발표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종환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아 제주를 베를린과 연결하고 싶다 또는 이제 김판건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디셀도르프랑 정말 연결하고 싶다 그리고 부산은 함부로크랑 연결하고 싶다 이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점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키워드는 지역의 글로벌 존재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하면 옛날에 I'm from Korea 하면 South or North가 이제 농담이랍시고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I'm from 부산 해도 부산이라는 시티를 알아요 아 그 혹시 그 영화에서 나온 거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옥 아까 오징어 게임 유치하셔야 된다는 것에 매우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글로벌 존재감을 높이고 연결하는 것 그런 것을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계속 수고해 주신 네 분께 박수하면서 급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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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